어떤 드레스를 입었을까 궁금한데요. 굉장히 블링블링한 드레스. 우리 오승아씨. 무대에서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었지만 배우로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오승아씨입니다. 올 한해 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팬분들,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오늘 KBS 연기대상의 오승아씨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중앙 그리고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환한 미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. 다시 한 번만 왼쪽 봐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새해 인사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오승아입니다. 제가 레인보우 시절에는 가수 시상식이 이렇게 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솔로 사기를 하고 배우로서 시상식에 오게 돼서 정말 너무 떨리고 감사드리고요.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승아씨께서 KBS 연기대상을 차지해주셨습니다.